기상캐스터 배혜지 그 현안인 동해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안에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10년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고성군 명팔이 주민들은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선이 빨리 시작이 되고 또 여지 끝내 볼 것 같던 금강산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돼서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그런 기대감이... 고성군은 동해선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추진되는 대로 평화특구 조성과 통일특별자치군 등 통일에 대비한 사업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의 규제를 받았던 고성군이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활로를 모색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FC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태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구단 운영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강원도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룡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7월 특별 채용한 팀장을 지난해 3월 임원인 부단장으로 선임하면서 임원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줬습니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표 소유 회사의 서울 사무실 계약을 강원FC가 승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 없이 내과 전문의와 선수 심리 상담을 해오다 올해 초 소급해 계약을 맺고 4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 추진비 등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마케팅 제휴 계약과 광고 후원 계약 규정 미이행 등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구던 운영 문제가 추가로 지적됐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강원도는 오히려 쉬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의회에 약식 보고만 마친 뒤 이마저도 대회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축구협회장들이 조태룡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경찰 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태백시가 20년 만에 국체계를 부활시켰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가 민선 7기 들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은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사라졌던 국단위 체계가 20년 만에 부활했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이 신설됐고 부시장급 간부 직원으로 3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단체도 국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부시장한 대로 몰렸던 행정 업무들이 국단위로 분산해 보면서 업무 추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 단위도 기존 15개 과에서 19개 과로 늘었습니다. 여성 사무관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양성평등에도 신경 썼다는 평가입니다. 태백시의 기구 개편의 골자는 지역경제발전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일자리 정책과를 강화를 하고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될 도시재생 분야나 이런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인사는 2년 이상 근무시 교체라는 원칙이 흔들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계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석탄산업 유지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무연탄 재고로 탄광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발전용 무연탄 배정량과 정부 비축 확대, 석탄산업 유지를 위한 대책과 폐특법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주민 여론 조성을 위해 오늘부터 도계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검토 중인 태백 노인요양사업의 수요 추정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에서 수요 범위를 반경 20km로 한정해 유효수요가 당초 요구한 1,500병상을 훨씬 밑도는 193명으로 추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원연대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